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요, 한 행사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.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제 레임덕이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, 레임덕.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레임덕에서 더 나아가서 좀 생소한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말이죠.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바로 될 겁니다. 한결의 경향이 아니라 조중동에서 바로 아마 내려오라고 사설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. 데드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, 데드덕. 4월 10일 총선에서 이 범진보 세력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맞이할 겁니다. 오케이, 그렇다면 데드덕의 뜻이 뭐야? 가망이 없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정치적 사망 선고 뭐 이런 표현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것이지요.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, 그래서 뭐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대통령다움이 없다 보니까 데드덕, 그래서 정치적 수사입니다. 뭐 식물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해서 뭐 인간이 식물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. 저런 부분은 앞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런데 노웅래 의원에 왜 한 번 더 달라고 했는데 부스럭 소리가 그게 범죄 행위라 했잖아요. 저러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냐. 왜 가방 한 번 더 주냐. 그리고 이거는 부스럭 소리가 아니고 받는 영상, 김건희 여사 배우자 가방 수사인데 이걸 조작이라고 또 규정해 버린 겁니다. 그러니 국민들은 김건희 배우자, 즉 살아있는 권력의 배우자 수사도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총선 악법이라고 그러고 가방도 이렇게 수사를 안 하니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고 내 삶이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 총선 결과가 기대라기보다는 이렇게 힘들다. 여당에서는 더 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경고 아닌 희망이 섞였다고 보는 것인데요. 이것도 조국 전 장관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도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대드덕이라는 표현을 듣고 서정욱 변호사께서 저작권은 서정욱에게 있나 있습니다. 뭐 이런 약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맞아요?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방송 확인해 보시면 수없이 문재인 대통령 대드덕이다 표현을 제가 많이 쓴 게 방송이나 유튜브에 여러 차례 썼는데 조국 장관은 쓴 건 아마 저는 처음 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거죠. 더 오래된 건 맞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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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